안녕하세요 꾹공방 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죽 키링 입니다 후배가 오토파이를 탄다고 해서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키링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카빙 문양을 넣고 영문 폰트를 이용해 영문 이름을 새겨주고 숫자 막대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넣어 줄 생각입니다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키링 중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허리 벨트에 착용도 가능하고 장갑을 끼워서 가방이나 허리에 매다는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작업 내용은 간단한 문양을 카딩 해주고 영문 이름과 연락처를 찍어주는 작업입니다 간단한 문양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디바이더로 기본 표시를 해줍니다 스위블 라이프를 이용해 짙게 표시해 줍니다 물을 뿌리고 문양 막대로 기본 문양을 작업해 줍니다 카빙 작업은 스위블 라이프로 기본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문양 막대와 망치를 이용해 가죽에 그림을 그리거나 문양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가죽에 물을 적셔주면서 카빙 작업을 합니다 베지터블 가죽의 특성을 이용한 작업입니다 문양을 그리고 다양한 염색 방법으로 문양을 잘 보이게 해줍니다 이번 영상에는 염색 작업은 없습니다 숫자 막대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찍어주었습니다 숫자 막대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찍어주었습니다 영문 이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폰트를 하나씩 배치해서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폰트의 크기는 12 폰트입니다 알파벳 정렬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 줍니다 미니 핸드프레스를 이용해 찍어주었습니다 황동으로 만든 스트랩 루프는 광을 다시 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샤프너와 가죽 조각을 이용하고 약품은 다이소 광택제를 사용했습니다 단면 마감 작업을 CMC로 다시 한번 작업해 주었습니다 단면 마감 작업을 CMC로 다시 한번 작업해 주었습니다 가죽 보호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가죽 보호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기본 태닝이 진행된 가죽이라 처음 베이지 컬러보다 진하게 변해 있습니다 아메리칸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허리 벨트, 가죽 지갑 등 가죽 악세사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토바이에 가죽 가방을 달거나 핸들 그립, 키링 등 다양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